신이 주님의 고용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신이 자랑하나 주의 고용 그대 믿고 뛰어가라 주의 고용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고용 그대 주의 고용 그대 믿고 뛰어가라 주의 고용 그대 신이 주의 신이 자랑 주의 고용 그대 믿고 주의 고용 그대 믿고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고용 그대 믿고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를 보러 간을 외롭네요 흐를 보러 간을 외롭네요 하늘과 땅을 잃으시니 주님의 보렴의 경생의 자랑이 내 경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가 주의 보렴의 경생의 자랑이 믿고 필요가 많다 주의 보렴의 경생의 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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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까지 받고 고백하네가 시원한 길에 주의 모든 길에 행복이 온다 하나 주의 모든 해당이 온다 깨끗하게 주의 주신다이로 주의 모든 해당이 온다 한 번 흔신이 나아가 내게 수많은 저 흔한 덕분에 날 두렵게 한 번 더 고행합니다 주의 모든 해당이 온다 주의 모든 해당이 온다 주의 모든 해당이 온다 한 번 흔신이 나아가 내게 수많은 저 흔한 덕분에 서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은 잊지 않으며 주님이 주님은 주님은 담대한 대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삶을 이 삶을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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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り 사회의 주님은 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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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반대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죽인 성과 쓰나신 이제부터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을 의지하옵소서 그날에 죽인 성과 쓰나신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유가를 지닿아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하대로 긴소리 외치면 나아가네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삶을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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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내게 주소서 최양보수의 영혼을 힘껏 빙어주는 꽃의 눈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최양보수의 영혼을 힘껏 빙어주는 꽃을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최양보수의 영혼을 최양보수의 영혼을 힘껏 빙어주는 꽃을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ec 뜨끈의 성 Gimme 사랑해요 우리ác식을 찬양합니다 달길날깃보이시니 달길날깃보이시니 주없는 말빛아 붙지 마 우리를 자랑해 보니 주의 주로 돌아 하시네 하늘의 최악버스 우리 영원히 긴 꽃디는 주를 보게 하늘의 신 주의 주를 영원히 섬기기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시던 말 기쁘게 들고 즐겨 하세 우리를 잊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의 최악버스 우리 영원히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하늘의 신 주의 주를 영원히 섬기기 주옥의 여인 계시보기 다워 없어 주의 마음을 들기고 하라 생각하니 참 잊히 시고나 할렐루야 제약버스 우리 영원히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하늘의 신 주의 주로 돌아 하시네 할렐루야 제약버스 우리 영원히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하늘의 신 주의 주로 돌아 하시네 할렐루야 제약버스 우리 영원히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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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꽃디 긴 꽃디는 주로 돌아 하시네 하나님을 받는 공식의 주옥의 발이 남아지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을 고로다 하시네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아멘의 빛이 주옥수에 영원 성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네 기름에 늦고 제거하세 굳이 빛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네 기름에 늦고 제거하세 굳이 빛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도 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치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도 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치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도 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치시오라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아멜루야 최악도 우리 영원의 빛먹이는 주옥에 봤을 suburban들이 그들의 힘이 뽑기를 줄 보겠네 하, 그, 그! 들이 빛 cortesia me 영원의 빛 shining fa 비나는 주 속에서 주님 그 영원의 빛이acak 하실 mog 마셨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련하고 부어진 소속에 주님께 널 한 제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부르다 다시 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재물 삼으라 가서 재물 삼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소나무 거지 소나무 거지 숨 속에서 죽인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르다 다시 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다소 재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희와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나무 거지 소원 나무 거지 숨 속에서 주님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르다 다시 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희와 다소 재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희와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다소 재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소 재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기라 내가 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소 재물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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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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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리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테나사 동정녀 말에 양인하시고 본디옥을 나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여 고백한 국령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득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랑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남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리야마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약의 이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할 일이 없어서 또 시간이 남아서 또 누가 나를 부르는 데가 없어서 여기 오시는 분 한 번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안 나왔으면 안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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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름 충만히 받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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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법을 모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헌법인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벌금 고지사가 날라가요. 학교 앞에서 40키로 이상 밟았더니 그게 왜 죄야? 그게 법이에요. 30킬로 이상 가면 학교 앞에는 찍혀요. 그건 벌금이에요. 건축법도 어기면 벌금이 나오고 소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길거리에 함부로 침뱉어도 경범죄 그리고 담배공축버리고요. 무단횡단하는거에요. 우리나라는 경범죄가 웬만하면 3만원인데 다른 나라에는요. 굉장히 셉니다. 유럽이라든지 또 아시아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같은 데는 담배공축버리면 80만원이래요. 무단횡단하는데 80만원 왜 침한번 뱉어도 80만원 그러니까 법을 잘 알면 80만원 안내도 돼요. 안 뱉으면 되니까. 안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법을 모르면 그 낭패는 내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첫번째로 첫번째로 너무 잘 아시네요. 무슨 법이에요? 성부의 법이 있어요. 이 성부의 법 이 성부의 법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공의의 법이라고도 하고 행위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이 왜 나타나느냐 성부의 법이 나타나느냐 성부의 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러면 거울을 보고 드라이도 하고 또 화장도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틈틈이 거울을 봅니다. 밥 먹고 나면 거울도 봐요. 고춧가루 안 꼈는지 어느 이빨 사이에 꼈는지 우리 외적인 모습은 반드시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의 영은 육은 거울을 봐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비춰봐야 아냐 하면 성부의 법 이 율법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인 거울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적인 모습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지금 내 머리 위에까지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감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 율법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신의상의 사관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 법 법률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다 합쳐보니까 613가지가 돼요. 자 이 성부의 법은 나타나는 목적이 왜 나타나냐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간혹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맨날 막 집중개시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그러고 막 자기한테만 들려줬대요. 그런 사람 저도 여름에 봤거든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집중개시받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욕심많고 혈기많는지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가 되고 이강질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흔드는 자가 돼요. 저의 교회는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있었죠. 목회장 말도 안들어요. 왜냐? 하루 5시간 6시간 맨날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그런데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걸까 하나님이 들어주신걸까 제가 판단할 때는 마귀가 다 속삭여준건데 제가 다 속아놓고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우스 3장에 파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려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행하게 온전히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아멘 그러면 사도 파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말씀 띄워주세요. 16절부터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직망과 바르게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아멘 아멘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사랑하네. 남의 자식한테는 야 너 밥 잘 챙겨 먹어라 예의 바라라 그런 얘기 안 하죠. 내 자식한테는 할 말을 왜 이렇게 하냐. 야 너 감기 걸려니까 목도리 하고 가. 찻길 건널 때 양념 옆으로 제일 반 녀석아 혼내면서 가르쳐요. 어른들 보면 인사해 혼내면서 왜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아멘. 이 율법 성부의 법 공의의 법 행위의 법 이것은 나타나는 이유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멘. 내 영적인 모습을 내가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많이 보게 되면 물론 성경을 읽는 자세가 중요하죠.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는다면 또 성경을 생명으로 읽지 않고 지식으로 읽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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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야 의롭다 하시니 아멘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들들 다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외에도 신명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는 악의 최악 밑바닥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부정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613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내가 여기 99% 이룬 이 의의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평생 다 지켰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화를 파랑 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켰던 율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이 율법은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점수를 다 매기고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니까 한 60점은 되겠지 반은 넘었겠지 어떤 사람은 아 나는 70점 나는 80점 그러니까 연 20점 30점 되는 사람을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정죄를 해요 아유 저건 또 집사야 술 처먹는 게 아유 저 담배 피우는 게 아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데는 창피하다 창피해 안 그러신가요? 정 안 그러고 그게 조금 아신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정죄합니다 비판을 자기는 조금 낫다고 이건 내기 중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율법은 0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100점짜리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100점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흥덕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점짜리 아멘 그런데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0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 죄 듣는 사람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0점 다 똑같아요 문재인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이나 나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땐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재명이 국가의 해를 얼마나 많이 끼쳤어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누구도 정죄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누구도 누구도 비판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아멘 아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사람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성부의 법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율법으로 성경으로 또 성경을 모르고 또 글을 못 읽거나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교회에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오늘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창피하니까 성경을 들고 오세요 성경을 들고 오시는데 딴 데를 엉뚱하게 펴놓고 있어요 그거 안 들키려고 그건 창피한 건 아니죠 얼마나 가정환경이 어려웠으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단식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안 읽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의 역할을 양심이 해요 이 속에서 소리쳐요 너 죄졌어 너 나쁜놈이야 너 지옥갈놈이야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이루려고 그래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아 내가 어찌할 거 어찌할 거가 나와야 돼 아멘 이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아멘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아멘 나를 보라 아멘 우리가운 가시관을 쓰신 예수 너가 더워 걷지 못하니 그 죄가 의미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네 죄는 어찌하여서 하늘과 주소한 찬유의 하늘은 우리가 구하여 너 나의 고향의 힘 너가 더워 걷지 못하니 천국에서 내게 하시니 그 사랑과 물 기록해 흠이 많이 원하여 다시 한 길을 되다니 하늘 영원 사랑도 하여 주소한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길으로 십자가 들려주소 아픈 다시 증거합니다 주님 사랑도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서 2장 10절 야곱서 2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의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온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을 평생 지키려가도 그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범한자가 돼요 하나 어긴자나 613가지 다 어긴자나 다 범법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서 불의의 한자가 돼서 불의의 한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불의의 한자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의 한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불의의 한자들 중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조금 더 낫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안아 무인으로 하 제가 또 기도도 안하고 하겠냐 거짓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아멘 진단을 받지 병원에 갔더니 약 붙어 주지 않습니다 진단을 해보고 내 몸의 상태를 봐요 그런 다음에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시술을 해야 될지 약만 복용할지 그 진단이 나온 다음에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러가 머리 위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나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성부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자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양심이라도 깨끗하면 내 속에서 양심이 소리칩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 죄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한 말이 한 말이 그냥 평범하게 들렸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아까 그 집사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나 혹시 그것까지도 내 양심이 다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내가 어제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했잖아 미안해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전혀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의 신흥 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도 안 읽고 양심도 병들었어요 화임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죄를 져도 양심이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가슴 위에 판결 흉폐를 주셨어요 이 판결 흉폐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구에서 나왔을 때 장정만 육십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하나가 그 많은 이 육십만 장정만 육십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에 판결 흉폐를 달리하시는데 이 판결 흉폐는 가슴에 이렇게 해서 이 뇌 끈을 묶게 해서 가슴에 달았어요 보석을 12개 왜 12개에요? 이스라엘 12주파 이 보석은 12개인데 보석 종류가 다 달라요 홍보석 뭐 홍마루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보석에다가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가슴에 달린 판결 흉폐를 보면 이 열두 보석들 중에 다 빛이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장정만 육십만인 그 진영에 죄가 안 들어오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한 보석에 빛을 잃었어요 다른 보석은 빛이 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첫째 아들 루우벤이 이름이 적힌 이 보석이 빛이 안 난다 그러면 제사장은 루우벤 지파장을 부르고 야 너희 지파에 하나님이 하늘포저에 지금 죄가 감지되었다 그래서 너희 지금 만부장들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미숙이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만부장들 오라고 해 문자를 해서 모여라 그래서 재비를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다른 만부장은 돌아가고 재비를 걸린 그 만부장은 너 밑에 천부장들 오라고 해라 그래서 또 천부장을 모아서 재비를 뽑고 재비를 뽑고 그 걸린 천부장은 또 그 밑에 백부장 오라고 해서 뽑기하고 백부장 밑에 오십부장 오십부장 밑에 십부장 십부장이 걸린 그 십부장은 야 너희 밑에 있는 가장들 가장들 데리고 오라고 해라 다 그래서 가장들 데리고 와서 재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딱 걸리는거에요 아간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침범하다가 전쟁도 패하고 군사도 죽게 되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자 이렇게 이 판결 흉폐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이 교구로 사용하셨어요 아멘 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그림자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불배면 물려 죽었어요 죽어 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야 장대 끝에다가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못을 박아놓고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날거야 아멘 아멘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그림자에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진짜 실체고 모세 당시에 그 노뱀은 그림자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대제사장 가슴에 달린 이 판결 흉패도 그림자일까요 실체일까요 실체 그림자에요 그림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오늘날 목회자의 가슴에도 판결 흉패가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의 가슴에는 이런 열두 보석이 아니고 보이는 이 보석이 아니고 목회자의 가슴에도 판결 흉패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랫거든요 한 12년 13년 그러다가 개척을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담임 목사의 그 심정을 몰라요 제가 꼭 뭐와 같으냐 철없는 아이가 이 세상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큰술 뿡뿡 치죠 부교육자 때는 꼭 그래요 저는 전광 목사님을 알게 된 지가 제가 20년 만 20년이 넘었는데 전광 목사님은 그래도 일찍 만나서 얼마나 축복인지 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교회를 뭐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거나 분란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뭐 그런 거에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저는 절대 안 했어요 그게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했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전도사 야 정목사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하고는 하늘과 낭찰이야 담임 목사의 마음을 부교육자는 이해를 못해 저는 그때 좀 서운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시고 네 나도 우리 교회를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다빈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개척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개척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끼리 남자 교사하고 여자 교사하고 썸칭이 있었어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온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아시죠 저도 아니까 사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 양수집사님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권면해서 회개하면 계속 교회 공동체를 있지만 권면해도 안 들으면 내가 쫓아야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사님 팔이 병들었다고 어떻게 팔을 잘라냅니까 다리가 병들었다고 어떻게 잘라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참 보기만 해도 그냥 축복기도가 저절로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딱 그 사람 뒷모습만 봐도 아우 저거 왜 교회 못했는지 모르겠다 저 물건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척해보니까 그 물건들이 다 소중하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지 간지 그리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변화시켜 주시겠지 기다리자 참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 나도 절했지 나도 예전에 저렇게 절 없을 때 그랬지 하고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왜 이 말씀해 드리느냐 다빈 목사님의 심장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아멘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박 안 가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담임 목사님은 다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체크가 돼요 기도하면 이 성도님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화하게 되고 신방 가게 되고 또 안될 때는 책망하게 되고 책망해도 안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그렇게 해요 오늘날 한결 흉패가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영적인 제사장 담임 목회자의 심장에 가슴에 한결 흉패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문제는 나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공의의 법 행계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무시해요 직밟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두 번째 보조일법 양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양심에 걸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양심도 고장이 났어요 더러워졌고 화인 맞았고 죽은 양심이 됐고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판결 흉패가 남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가슴에 판결 흉패가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안 걸린다 여기에서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법이 성자의 법이에요 이 성자의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속죄의 법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마귀의 법이에요 성부의 법이 왜 강하게 나타나느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하느냐 예수님 폐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더 견고하게 촘촘히 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 율법은 꼭 뭐와 같으냐 그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그물 이 그물 코보다 큰 고개는 여기 다 걸려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면 예수님의 율법은 이걸 더 촘촘하게 해서 찬멸치 찬멸치 까지도 싹 걸리게 하셨어요 찬멸치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찬멸치 보면 새우 새끼도 걸려있고 꼴뚜기도 걸려있고 다 섞여있죠 왜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하시느냐 자 성부의 법에 걸려야 두번째 성자의 법이 그 사람 심장에 임하기도 있어요 여기에 안걸리고 성부의 법을 짓밟고 피해가는 사람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네번째 마귀의 법에 사로잡혀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부의 법을 이 땅에서 피해 갖다 붙이자고요 그러면 이 성부의 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요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율법에 걸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내 죗값을 물어요 여기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 죗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음부에 떨어진 부자처럼 무랑방을 내 혀에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아브라함이요 지금 품속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저 땅에 사는 내 형제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걸 정하라고 아무리 해도 심판대 앞에서는 수용이 안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약 2년 10개월 전에 죽음 앞에 갔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제 몸이 공간 이동을 했어요 또 다른 현실에서 엄청난 끔찍하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했는데 저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봤다 김현상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님도 교통사고나서 24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무의식상태 그 24일 동안 다른 현실에 끌려가서 어쩌면 저랑 똑같은 경험을 두고 그 내용만 다르지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 심판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까지 간체험을 했더라고요 심판대 앞에 갔더니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오래발도 못 냅니다 별명도 못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 심판대 옆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죄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다 지적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죄졌어요 이 죄졌어요 마귀가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여기서 떠나갔느냐 예수님 도대체 이런 놈을 그 기민상 선교사님이 간절한 이런 놈을 왜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고 마귀가 가더라고요 자 저와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심판대 앞에 이 끔찍한 무시무시한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징벌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느슨한 율법을 이렇게 촘촘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 걸리도록 다 걸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형제를 미워하면 넌 그건 살인죄야 너희 중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너 가늠죄친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그물 앞에 안 걸릴 인간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그물을 쳐서 작은 별치까지로 잡으려고 하시느냐 다 다 싸잡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율법을 짓밟아야 돼요 율법을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겐 너는 죄인이야 이재명보다도 훨씬 나쁜 놈이야 너는 저 김정숙보다도 너는 훨씬 나쁜 놈이야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율법에 율법에 세게 걸려야 돼요 약하게 걸려야 돼요 약하게 걸려야 돼요 네 세게 걸린 사람은 세게 걸린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세게 오고 약하게 걸린 사람은 약하게 와요 아멘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그 집중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을 흉보는 거예요 괜히 초청했나보다 야 저 사람 메시안 주라고 내가 초청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야 시곤아 어떤 사람이 큰 부자에게 빚을 졌어 예를 들면 성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백억 빚진 사람이 있고 백만원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부자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형편을 다하니까 둘 다 탕감해줬어 백억 빚진 사람 백만원 빚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백억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죠 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부의 법에 강하게 붙잡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한 여자의 머리채를 딱 끌고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 바리새님과 성교관들은 예수님 앞에 보면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러다가 딱 찬스가 왔어요 현장에서 가능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오려면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야 야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능한 돌을 치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율법의 명안대로 야 돌로 치지 왜 나한테까지 데려왔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또 야 우리 야 이 여자 그래도 물어보고 초범이인지 재범이인지 좀 물어보고 초범이만 그냥 풀어주라 그러면 율법을 짓밟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막 글씨를 쓰세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땅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없어요 남은 사람은 그 여자와 벌거벗은 몸에 부끄러운 부분만 어떻게 가렸겠죠 그 상태로 예수님과 단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아메 자 그러면 그 여인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꼭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세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구원 받도록 끌어다 놓고 자기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다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성부의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대요 자기들은 금식도 하고 말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양심도 다 고장해놨어요 오늘날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처럼 내 실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내 내면의 실체까지 예수님께 다 들통이 나서 성부의 법에 율법에 딱 걸려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구나 아멘 이 십자가 붙들어 있는 자가 더 역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다른 사람 머리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다 놓은 사람 대능한데요 아멘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여인이 가늠죄 범했으니까 구원 받았지 가늠죄 안 범했으면 그것도 현장에서 걸렸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 안 걸렸으면 멀려멀려 죄짓다가 지옥 갈뻔했어요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딱 걸려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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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이룰 차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의를 이루죠 율법으로 의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야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이 그냥 율법인 613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게 돼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야마 자 구속이라는 말은 조금 이게 우리에게 안화다 요즘 요즘 번역된 개혁 개정에는 이것을 속량으로 되어 있어요 속량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에 자 구속은 아 저 이재명이나 구속하죠 왜 나를 자꾸 구속하느냐 구속은 안화다죠 이게 속량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단어예요 바울서실에서 왜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교회에 변제한 것이 로마서잖아요 이때는 종이 있었어요 종 예수님 당시에도 종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이 로마에 종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월, 화, 수모, 큰, 토, 일 이 중에 요일마다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예를 들면 월요일은 젊은 남자죠 화요일은 늙은 남자죠 수요일은 젊은 여자죠 목요일은 늙은 여자죠 뭐 아이종 요일마다 다 그게 정해져 있어서 노예 종을 사기 위해서는 그거 안 알아봐도 돼요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그럼 수요일은 젊은 여자종 파는 날이구나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자 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조선시대 머슴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종들은 피부가 다르고 여러 민족이기도 하고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종은 이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어깨나 등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이 예를 들면 김씨 그 불도장을 찍으면 영원히 김씨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그 노예를 매장 팔기도 해요 그래서 돈으로 바꾸기도 해요 로마에 주로 행해졌던 것이 노예 시장인데 이 노예 시장에 나오는 노예들은 저 처참합니다 여기 목에 목걸이가 있어서 여기에 가게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몸값이에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 목이나 쇠사슬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종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는 경찰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보면 아주 죽도록 핍니다 죽도록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다음에 아주 수치를 줘요 평생 수치를 줍는데 뭐냐 여기 이마나 볼에다가 도망자라는 또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화인 만족이에요 화인 불도장을 그러면 얼굴이나 이마에 불도장을 찍힌 종들은 노예 시장에 나오면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이 노예들은 이 철창 안에다가 보통 우리가 뭐 펜션이나 그런 데 가면 뭐 6인실, 8인실 있잖아요 그런 한 10명 10인실 되는 공간에다가 3, 40명을 다 집어넣고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화장실도 따로 없고 밥 먹는 식도구가 없어요 그릇이나 쟁반이나 포크가 전혀 없어요 냄새 던져주면 돼지처럼 줘서 먹고 거기서 싸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몸에 얼마나 냄새가 날 것이며 피부병이 많을 것이며 이 뱃속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를 노예 시장에 내놓고 이 노예들의 소원은 오늘 팔려가는 게 소원이에요 집에 돌아가면 또 맞아요 여기 도망자라고 해서 도망자 낙인치킨에도 또 두드려 맞고 돼지우리 같은 데 가서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예 사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앳탱한 눈망울로 나 좀 사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처음 쓸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로의 종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로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왜 종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종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종이라고 한 이유는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노예 지향에서 나온 종들은 하나같이 비참해요 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탄에게 화임맞은 사탄의 종이었어요 아멘 네 그것도 사탄에게 화임맞은 그래도 착한 종은 도망이라도 안 가지 도망가가지고 열두 번도 더 잡혀온 종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짐승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는 피해다니면서 율법도 피해다니고 양심도 피해다니고 요리저리 피해다니면서 온갖 죄만 쌓았어요 그러다가 노예시장에 내놓은 종들이에요 목에는 몸값이 적혀있어요 이런 비참한 우리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차에서 탁 내리더니 버버리 코트를 탁 입고 아주 부자가 탁 내리더니 가격표가 걸려있는 수많은 총들 중에서 나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볼에 불도 잘 찍힌 나를 나를 지목하면서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말려요 아우 회장님 얘가 안됩니다 얘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십니까 자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갔어요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집사가 돼요 출소해서는 오 목사님이 돼요 자 이 부자가 내려서 이 종들은 수많은 종들 중에 값도 안나가는 질이 뺑질 뺑질한 이것 사 가봐야 또 도망갈게 뻔한 그 종을 값을 지불하고 상하시는 거예요 상하셔놓고 집에 데려가시더니 목욕을 다 시키고 아주 비싼 최고급 우리 여자 종에게는 드레스를 입히고 남자 종에게는 정장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동사무소 데려가서 호적 신고를 해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앞으로 다 네 거다 아멘 마귀에게 붙잡혀있던 저주 아래에 붙잡혀있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에 피값을 주고 우리를 송량하셨어요 송량이라는 단어가 종의 몸값을 주고 산 것을 송량이라고 아멘 아멘 갈리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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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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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셨습니다.